러시아의 부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이번 주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가 부도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요 IMF는 러시아의 디폴트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98년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적이 있죠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전망까지 현재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러시아의 부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러시아의 부도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테드 스프레드라는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리보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리보 금리란 런던 주요 은행 사이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즉 테드 스프레드는 3개월 만기 리보 금리 여기에서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금리를 빼준 값입니다 미국과 유럽 둘 중에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유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기 리보 금리가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거래가 됩니다 리보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즉 차이가 점점 커진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3개월 만기 리보 금리가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유럽의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드 스프레드 추이를 보시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0.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죠 현재 테드 스프레드 값은 0.4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0.41%라는 값이 과거 국직국직한 그런 위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테드 스프레드 추이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부터 현재까지 국직국직한 그런 위기 때마다 테드 스프레드가 얼마까지 확대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가장 많이 고조되었던 시기가 바로 2008년도 10월입니다 이때 테드 스프레드는 무려 4.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2011년 12월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는 0.56%까지 확대가 됐고요 브렉시트 당시에는 0.6%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때는 1.44%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디폴트 위기를 앞두고서는 0.41%예요 정리를 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이때와 비교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단 유럽 재정 위기나 브렉시트 이때와는 약간 좀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여기서 분명히 더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브렉시트 이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처럼 과거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벤트만큼의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영향이 없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은행들이 보유한 러시아의 부채 규모입니다 러시아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발행한 국채 이런 것들을 투자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부채 규모 대비 GDP 비율을 한번 계산해서 높은 순으로 나열한 값입니다 가장 러시아 익스포저가 높은 국가가 프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 대비 0.99% 거의 한 1%예요 1%가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나머지 이탈리아가 0.98% 네덜란드가 0.7% 스위스, 독일, 일본, 미국 순으로 갑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본이 은근히 러시아 익스포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흔들릴 때 유독 일본의 변동성이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0.07%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부채 비중이 크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과거에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러시아 쪽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국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러시아 익스포저가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 사건입니다 2014년도에 있었죠 이때 경험 이후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한 번에 뭔가 전쟁 가능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요 국가 글로벌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이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디폴트 부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떠하냐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024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러시아 국채는 약 361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는 6430억 달러예요 이 중에서 서방 국가들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이거는 지금 완전히 동결됐죠 그거를 제외하고 러시아 자국에서만 보유한 그런 외환 보유고는 1500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됩니다 즉 2024년까지 도래하는 국채 이거를 충분히 상환할 자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스위프트만을 정지시켜놨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환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 디폴트 우려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엄청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쟁을 장기전으로 질질 끌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글쎄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글로벌 경제에는 부담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이 그래프는 10년 팁스 트레셔리 브리크 이븐 레이시라고 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한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찍고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정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경기가 가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높아져요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끝낼 수 있는 당사자는 바로 두 주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이 전쟁을 단기간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일단 러시아 입장을 보면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돈바스 독립국 선언 흑해 연안 지역 점령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시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현 정권의 퇴진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 성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한테도 타격이 크지만 유럽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큰 카드가 있는데 바로 에너지 공급 중단입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의 거의 한 20%에서 40% 정도를 유럽에서는 러시아한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거를 계속해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 말대로 안 하면은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카드를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 만약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파트너가 있죠 여기에다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은 어떠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라든지 가스 이런 것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제재까지 강화를 한다고 밝힌 부분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공급망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자국 에너지 패콘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등한 유가가 잠잠해질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든지 이란 이런 쪽에다가 지금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이런 전쟁 이슈가 자국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피해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 나서져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프랑스 마크로 독일의 슈츠 총리가 러시아 푸팅 대통령과 종전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한다 그런 이슈가 나왔죠 아직까지도 상황이 진전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좀 낮다 좀 장기해야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미국의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미국장 시작하는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집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FOMC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6일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가 나올 것인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좀 더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비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8일 날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뿐만 아니라 FOMC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성에 강력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테드 스프레드 살펴보니까 과거 역대급 위기와 비교해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 그때부터 유럽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조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뭔가 그 위기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단 지금 상황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이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고 했죠 FOMC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뭔가 강한 확신을 갖고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에는 파워로 의장이 뭔가 높은 인프라를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복지 인프라법안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강력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유동성이 좀 풀리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잘 기억을 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